밥 먹으러 가요 화로, 멍게, 오징어, 소라, 문어였고 12만원짜리 가보자 2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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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봐봐 이거 3인상 시켰어 아이가 있다 보니까 3인상 시켰어 3인상 시켰어 3인상 시켰어 12만원짜리 근데 시켰거든 지금? 시켰어 나왔는데 일단 먹으면 알잖아 이거 해 있잖아 이거 막잡아서 썬거 아니야 미리 해놓은거야 미리 이렇게 붙어서 미리 이거 냉장고 그리고 봐봐 이 봐봐 이거 아니거든 쌈장? 이거 있잖아 이거 고기차에서 먹는 쌈장이지 이거 아니겠다 우리 경상도 거기서 있잖아 다진 마늘하고 다진 고추랑 쌈씨 뭐야 이거 참기름 어? 이거 번데기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피데기 이거 제가 이거랑 이거 뭐야 고구마, 미역 이게 다요 12만원짜리 근데 괜찮아 이게 메인이 괜찮으면 이게 다 용서 같아 근데 메인이 먹을 때 뭐 있냐 요거 오징어밖에 먹을 게 없어 선반 오징어 음 오징어 aaS 아 뭐야. 손 뚫렸어. 뭐라 안 해. 사게 당했어요. 식사 한 말이요. 네. 수고하세요. 피자인데 피자 사가자 피자. 아니 여기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시푸드 피자 3만 원 가자 가자. 재밌다. 가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돼? 야. 홍합밥 먹어볼까? 딸기 뭐 먹어볼게? 딸기 2인 이상 시켜야 되니까. 오산불고기 두 개랑 홍합밥 하나 주세요. 이게 홍합밥인가 봐. 다스라 이리 와. 공깃밥 하나 추가해 주실래요? 2개 쌓이면. 일로 해? 먹어볼까? 음 맛있어. 오징어 맛이. 내가 안 지 닥닥하네. 나 그냥 두기 먹으면 돼. 천국이 누구일지. 아 무름명가. 나? 응. 아 울릉도 진짜 11시부터 아니에요? 오늘 장사 안하나요? 지금 사진 없어요 자리가 거의 12시 예약이 다 되어있어요 아니 12시에 예약이 다 되어있었고 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자리가 없대요 안녕하세요 4명이요 저기요 사장님 중화밥 하나랑요 전복 해물짬뽕 하나 해물짜장 하나요 콜라 하나 주세요 음료수 안팔아 저희한테 줘 봐봐요 젓가락이랑 오징어에요 뭐야 오징어에요 야 이거 넣고 15,000원 너무 심한거 아니야 그냥 어서 걷어내고 뭐 별거 없잖아 이거 맛도 없으면 큰일났네 아 며칠 더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도 아 오늘 집에 가고싶다는 생각 처음이랬는데 어우 땡깔 좋네 줘 보자 한 번 찍어요 제일 맛있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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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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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소중한테 extra끝을 찍는거 생각나요 이걸로 맞지? 잘 하셨다 이걸로 맞지? 어? 맞아 맞아 뒤로 내려와줘 전부 좀 끌려가고 잘 끌려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더 맛있네 두부 듬뿍이 좋아 두부 듬뿍이 좋아 음 음 아깝다 그래 오빠 그래 죄송해 이거? 이렇게 나와 저거 그냥 나도 이걸로 해 너무 많이 담아맞이 진짜 이거? 우울이야 이거 벗어 음 음 제이 어때요? 오빠 어때요?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아빠야, 여기! 닭이야, 어때? 너무 시원하다, 그치?